1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발효주정, 정제주정 등 주정사업, 기계설비, 건설 창의에탄올의 10년간 매출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비용률은 91%로 높은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6%, 비용의 증가율은 마이너스 5%입니다. 매출은 지난 10년간 역성장하고 있습니다. 10년간 이익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8.9%, 단기순이익률은 3.1%로 다소 낮은 수준이며 이익률의 편차는 불규칙적인 편입니다. 비용은 주로 원재료비가 대부분이며 그 외에 급여,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416%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. 10년 누계 단기순이익의 4배 이상을 유무형 자산 등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. 유형 자산은 주로 기계장치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장출은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.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. 부채 비율은 49%로 다소 적은 편이며 유동 비율은 118%로 적은 보유 수준입니다. 자산은 주로 유무형 자산이며 부채는 차익금입니다. 차익규모는 현금대비 10배 이상이며 재무구조는 다소 좋지 않습니다.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110%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. 10년 연속 배당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배당 수익률은 4.5%입니다. 자사주 매입도 5회 실시하였습니다. 이상 창의에탄올 이었습니다. 10일 свои Besides 10.6%가 10.8%가 10.8%가 10.hp 11.2 äkp